XSFM입니다. I, D, W, K 커리어를 잃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원인도 과정도 전혀 알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승부조작에 참여한 선수만 비난하고 잊고 지냈더니 얼마 안가 또 다른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그래서 직접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2017년 이번에 그것은 알기 싫다. 교양심화 승부조작의 잉해로 꾸며 드립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대선 시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불법과 범법의 세계를 들여다보기가 너무 좋은 시즌입니다. 왜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진삼궁 무쌍을 하듯이 분비는 맵만 좋아하는 게이머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처럼 몬스터를 다 잡아놓고 풍광을 감상하는 이런 게이머들도 있어요. 진짜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이 게임은 경치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게이머들. 2017년 2월 둘째 주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입니다. XSFN의 책임 프로듀서 UMC의 인사드립니다. 그나저나 배대지가 도박 같은 건가요? 윤세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배대지가 도박 같은 거냐고요? 너는 몰라도 된다고 하길래. 아... 나름 또 무슨 뭐... 이르면은... 배대... 이래가지고 뭘 담궈주는 도박이에요, 그게? 배송 대행지는 꼭 필요해요. 있으면 참 좋아요. 몰라도 된다길래. 왜냐하면 윤세민을 위한 시간입니다. 요즘은 한국에 직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 언론들이 흔히 쓰는 족이라는 단어 안 쓰려고 합니다. 족? 네. 직구 족 이러잖아요. 아, 네. 그걸 트라이브, 클랜으로 분류한다는 건 나머지 신문 읽는 사람들과 이 새끼들은 달라 라고 강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80년대, 90년대씩 캐캐 묵은 방식입니다.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쌀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도 해요. 왜? 90년대 보면요. 미국 쌀을 갖다 먹는 걸 죄악시하는 기사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양담배 사는 게 국민들의 의식이 안일해져서 라는 TV 기사들, 신문 기사들 엄청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럴 때가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손희상입니다. 손희상 선생이 지금 그... 퇴근을 안 해가지고... 몬스터가 더 나올까 봐 그냥 여기 계세요. 저도 어렸을 적에, 어렸을 적이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모임에 선배가 그 선배는 감옥에 한 두 번 갔었어요. 그 선배는 운동권이었고 그 선배가 저한테 너 왜 양담배 피우냐? 그렇게 갈굼을 했었죠. 제가 피우던 담배가 LNM이라고 하는 담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레닌 앤 마르크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막스레닌 베이스볼이에요? MLB는? 저는 이 양담배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가장 강렬했던 추억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소지품 감사를 해가지고 담배들이 확 걸렸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양담배를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남자 선생님이 남자 학생들을 폭력배처럼 패던 시대였거든요. 맞아요. 진짜 죽도록 패더라고요. 폭력배가 폭력배를 패든. 네. 매국노라면서. 맞아요. 물론 제가 윤수민에게 하던 얘기는 그겁니다. 직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직구가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현명한 방식인 게 배송대행지를 사용하는 한국의 구매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해외의 구매 사이트들이 이제는 한국의 카드가 해외 카드다. 아시아에서 갑자기 카드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는 사이트들이 점점 줄고 심지어는 요즘은 그게 일반화됐죠. 그 나라의 서버 잡히는 곳의 환율로 바꿔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환치기가 되죠.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받고 싶은 환율을 적용을 해버리니까 사는 사람이 환율 손해를 봐요. 그래서 살 때는 일단 달러로 사고 혹은 그쪽 화폐로 사고 배송대행지를 이용하고 하는 방식이 좀 더 추천될 때가 많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 환불이나 교환도 힘들지만 좀 더 쉽게 가능한 편이고 힘든 와중에서.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나라에서 대신 구매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안 해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거 왜 해? 뭔가 어두운 취미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보통 인간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비해서 조금 나쁜 것으로 이해하기. 맞습니다. 는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게 사실 지금 포켓몬 고에 대한 언론들의 공격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거를 20년 동안 봐왔잖아요. 어제 김상조가 그걸 가지고 갑자기 단톡방에서 화를 내더라고요. JTBC가 이상한 보도를 한다. 집중 윤락가 이런 데 가서 거기에도 몬스터가 잡힌다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기 오고 있습니다. X가고 있어! 지금 말씀 중에 잠깐 보자면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앉아서 지금 포켓몬 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잔만보가 있고요. 어? 나 잔만보 잡고 싶은데. JMB. 저 지금 근데 아까 포켓볼을 다 써가지고 제가 잡을 수가 없네요. 아까 포켓몬 하나를 잡는데 포켓볼을 6개 정도 쓰시고 실패하셨습니다. 6개 아니고 있는 거 다 썼어요. 희한하게 윤세민 기자님은 몇 번 넣었는지 바로 잡더라고요. 저는 되게 못 잡아요. 저 사격도 진짜 못하거든요. 사격을 못하고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 못합니다. 우선은 이제 고전 게임인 휴지통에 종이 던져놓기부터 다시 하세요. 스냅을 배우셔야 된다. 그 말씀은 왜 드렸냐. 스포츠 베팅은 좋은 취미입니다. 저는 이걸 감히 괜찮은 취미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3주간 금요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말이 꼭 아주 헛소리는 아니구나라고 확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스포츠 베팅이 나쁜 게 아니다. 이걸 과격하게 하면 나쁘다. 어제도 얘기했어요. 쌀 직불금이 잘 들어가면 좋아요. 잘 들어가면 좋아요. 잘 들어가면 좋죠. 그래도 바뀔 수는 있겠지만 잘 들어가고 있으면 바꾸는 것도 쉬울 거예요. 양아치들이 들어와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허경영 씨의 말대로 됩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물론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인데 불법을 양산하는 시스템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가야실 최초의 교양 심화 과정입니다.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퇴근하실 거라. 아니 그 바로 이 옆에 XX 사이 가가지고 일단 포켓볼을 좀 충전을 하고 앞에 있는 절에 그 절이 포켓스탑이어가지고 XX 앞에서 마그마 잘 나와요. 그렇습니까?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음, hey. why don't you call 퍼펙트25? 뭐? 퍼펙트25. 뭔데 그게? 퍼펙트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에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교양 심화, 승부 조작에 인해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입니다. 저희들이 문학, 루도로지도 배워봤고, 고리타분한 조성조사장에게, 민주주의도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기초교양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 아이처리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심화 과정은 처음입니다. 원래 그, 전필각 기교를 지나가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도 돼요. 모든 이들에게 권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들으셨다고 해서, 무엇을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급적 뭘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겁니다. 네. 부디 알아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국문학과랑 신문방송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둘 다 사회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둘 다 글을 다루는 학문인데, 국문학과에서 수업을 받다가, 신문방송학과를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실 예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국문학과에서는 100년 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신반과에서 오늘 아침 뉴스를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걸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는 괴리가 또 조금 있더라고요. 배우는 입장에서. 확실히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그렇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극한의 문화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도박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스포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니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스포츠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꽤 많은 자본주의 산하의 어떤 쇼비즈니스인데, 이곳에서 합법적인 경쟁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순진했는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자체의 거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느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저걸 어떻게 잡아? 아, 저걸 어떻게 잡냐? 네. 그 얘기도 들을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윤세민을 위해서 이런 사례로 설명을 해봅시다. 마재윤 씨라고요? 네. 1987년생입니다. 대구 출신이세요? 네.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요. 당시에 유명한 선수들이 익산 출신이 되게 많았어요. 태어난 선수들이. 맞아요. 서버도 유명했고요. 최연성 코치도 익산 출신이세요? 네. 거의 전남대 서버, 전북대 서버. 맞아요. 대구의 자랑이기도 했어요. 메이저 데뷔는 03년의 CJ를 통해서 합니다. 그때 이미 베넷에서나 연습실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고, TV에서 처음 등장했던 것은 당시에까지만 해도 있었던 경인방송의 고수를 이겨라라는 프로그램에서, 당대 최고의 스타인 기온 패트리 선생을 잡으면서, 웬 동네 꼬마다.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뒤부터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할 때까지, 최강을 달렸습니다. 지금은 캐스파에서 공인된 모든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공인된 기록은 아닙니다만, 국내 메이저 대회만 해도 6차례 우승, 3년 내에. 인비테이셔널이나 컨벤션 대회 같은 것을 다 합쳐도 6차례에 이르는 승률을 기록한 저그. 거의 유일하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오 시절이 아니고 CJ 시절에 데뷔를 했었던 건가요? 주요인데 CJ 엔투스로. 그렇죠. 봐주는 거죠. 2008년 느즈마키부터, 국내 리그에서 명백한 하락의 길을 걷습니다. 전혀 질 것 같지 않았던 인물이, 국내 대회에서,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런 영웅 유닛이, 멘탈 문제일 것이다.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메이저 대회의 조지명식마다, 아직도 재윤이 형은, 아직도 마재윤은, 엄청나게 무섭다. 조지명할 때 피해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과는 이상하게 늘 졌죠. 사람들이 의심물을 제기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세계대회에서는 여전히 우승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면 왜 이럴까. 그리고요,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재판에 들어갔을 때, 동료 선수가 법정에서, 마재윤 씨에게 승부조작 제안을 받은 것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진영수 선수였지 않나? 얘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와, 기억 잘한다. 이걸 예로 들길 잘했네요. 2009년 12월 초로 증언해요. 마재윤 씨가 베넷상에서, 최근에 고민이 있는데 내가, 아는 형이 승부조작 일을 한다. 근데 고의로 경기에 져달라는 제의를 해와서, 고민 중이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 들었으니까, 증인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마재윤 씨는. 아는 형이 배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지면 배당금을 줄 거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뭐죠? 리그에서 이미 탈락한 경기가 하나 있다. 네. 그 얘기를 증인이 해버리자마자, 참고인이 해버리자마자, 마재윤 씨는. 나도 할 테니까 그럼 너도 해라. 몇백만 원 정도 나간다. 네. 라고 말한 다음에, 약속대로 지자. 현금을 직접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을 5만 원씩 인출해서, 몇백만 원을 만드는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고급스럽죠. 소프티케이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승부주작 당사자뿐만 아니고, 브로커라는 혐의도 짓게 있죠. 승패 외에 다른 스킬도 나옵니다. 자기 상대가 최초의 빌드를 잡을 때, 멀티를 안 하고, 투팩토리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그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상대방의 빌드를 미리 알고도, 졌거든요. 그렇죠. 저버린 증인에게, 마재윤 씨는, 약간의 협박성이 담긴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는 형이, 네가 이긴다는 쪽으로 돈을 걸었는데, 지는 바람에 몇천만 원 손해놨다.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경기엔 출전 안 하냐?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그거 같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승부조작을 제안하면서, 점점 더 발이 늪 안쪽으로, 끼어들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2010년 1월에는, 약식 기소된 다른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프로리그이 열리기 이틀 전에, 마재윤 씨로부터, 걱정 마라. 박찬수가 안 와서 져줄 거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추후에 다른 증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이 몇 번 더 확인이 됩니다. 2010년 7월쯤이 되면, 그 다음 공판에서 마재윤 씨가, 그 아는 형이 축구선수 정모 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K3리그를 딛고 있는 선수로 확인됐죠. 그 양반의 부탁을 받고, 지난 프로게이머, 진영수 씨에게 승부조작을 제의를 했고, 진영수 씨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이후에 얘기들이,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이런 건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우리 팬들에게는, K리그 클래식이나, KBO나, KBL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경기를 못 보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 리그의 경우에는, 몰수패의 대상이 관객이 되었죠. 마재윤 씨의 이 범행으로 있는 결과는 결국, 제가 그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이게 나야말로 목적 없이, 내가 정말 목적 없이 스타만 보던 사람인데, 이게 나의 인생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죠.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의, e스포츠는 마치 우리나라의 힙합과 같았거든요. 어땠는데요? 세상의 인식과 싸워야 했어요. 아, 네네네. 그렇죠. 순간 세상의 인식이 이겨버렸죠. 그렇죠. 마재윤 씨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임요한 씨가 아침마당에 대해서, 그 수모를 당하고도, 그죠. 이겨내서, 그렇게 싸워온 e스포츠였는데. 현금도 이러기 우스웠던 시절에. 그러게요. 이상벽 씨한테. 네. 그 욕을 보면서 지켜냈는데. 한 방에 무너졌죠. 전 연봉이 1억인데요? 라면서.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세상을 보는, 그리고 제가 스포츠를 보는 눈이 분명히 좀 변했습니다. 여전히 전문 지식을 저는 어디서 얻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상황을 봐도, 혹시 저 일에 스포츠 배팅과 도박이 걸려있진 않을까? 네.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예상과는 다른. 스포츠라는 건 맨날 강자가 이기고, 약자가 지는 시스템으로 계속 굴러가다가, 그것이 역전되는 상황에 나오는 짜릿함. 네. 그 의외의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 계산과 다른 상황이 나왔을 때의 짜릿함을 즐기는, 그것이 가장 큰 재미인데, 그 부분이 조작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NHL과 NFL의 각각 하나씩의 팀이 라스베가스로 연고지를 이전합니다. 이미 NHL은 창단이 됐습니다. 베가스 골든나이츠가 뛰어듭니다. 그런데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미국 4대 스포츠가 베가스의 팀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선수 관리가 안 될까 봐. 그러니까 마치 강원랜드스 같은 팀이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 하지만 강원랜드는 아이스하키 팀이 있어요. 그래요? 그분들은 별 혐의 없는 걸로 압니다. 물론 이분께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강원도니까 그런 거예요. 강원랜드라기보다는. 평소 같은 분은 베가스는 인구가 없으니까, 라스베가스는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 했을 텐데, 라스베가스는 인구가 없지도 않고요. 스포츠를 못하는 대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NHL 같은 경우에는 연봉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이 조작사건에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 나중에 답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민을 풀어보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목을 정했듯이 이것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심화 과정은 궁금해도 그다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대체 GPS가 상대성 이론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것을 그 아실에서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많은 학생들에게 심화 과정이란 건 그게 있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였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죠. 대선 레이스는 민생이 실종된다. 실종되는 시즌이라고요. 대선 레이스는 또한 경찰이 다른 데 들어갈 인력이 많아서 수사하기 좀 귀찮아지는 시즌입니다. 요즘이 그나마 이 얘기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런 류의 심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심화 과정을 진행해 주실 분은요. 그냥 동네 아저씨가 좀 안 돼요. 그렇죠. 돈을 많이 잃은 동네 아저씨는 안 되겠죠. 많이 잃었으면 또 전문가가 되긴 해요. 유명상 PD죠. 허리 다치고 정형외과 전문의잖아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도박도 그렇고 유명상 PD님도 그렇고 허리가 낮지는 않는다는 거. 집 하나 잃어본. 이거는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2자리 13자리 정도는 행정 처리를 해보신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분을 찾았다. 이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환타 인재용의 위원장이 전 아시아를 뒤져서 데리고 왔다. 네. 맞습니다. 각본인 줄 알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합업적인 오즈메이커셨다. 네. 오즈메이커라고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개념도 여쭤보겠습니다만. 네. XSFM이 처음으로 모신 아시아를 뒤져서 모신 오즈메이커 이원채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원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분은 이제 스포츠지의 기자시기도 했고요. 네. 제 앞에 지금 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승부조작의 진실이라는 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잘 들었나요? 2009년에 이스포츠 조작 사건. 네. 날아오르라 주작이요. 네. 그렇죠. 좋은 예제.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는 그렇게 제가 가까이서 막 자세히 봐본 적이 없어요. 청취자분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저는 이제 삼청태상 넥센 히어로즈의 팬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 분 잡혔어요. 아 그래요? 네. 문모 상병이 잡혀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던 이 마진현 씨 같은 경우에 비슷한 예들 중에 하나 였기도 하고 이미 이제 그런 일을 자주 하기 시작한 뒤부터 전력에서 슬슬 이탈했기 때문에 그 도박을 직접 하지 않는 토토를 직접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관심은 없었거든요. 저같이 이제 도박 모르는 사람 말고 누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이런 이야기는. 베팅 회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회사. 네. 회사 측에서는 조작이 될 경우에는 바로 금전적으로 돈을 잃기 때문에 네. 전 세계 베팅 회사들은 어느 회사나 부정 행위를 포착하는 그런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승부 조작 적발 전문 업체들이 지금 성업하고 있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 했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합법적 베팅을 하는 회사군요. 건설 감리 회사군요. 회계 감리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분식 회계를 잡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주가 조작.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승부 조작이 결국은 보험 사기나 주가 조작하고도 거의 메커니즘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서 경찰보다 우수하다는 사건 조사원들 그런 게 베팅 회사에도 정확히 똑같이 존재하는 거죠. 계속 돈을 따는 사람이 있다. 회사에 손실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 전문으로 조사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처음에 드리기를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문외한들은 뭐 유럽 축구를 보고 있다가 저 선수들의 가슴 파괴는 왜 다 도박 사이트만 써 있어? 이러면서 베팅은 즉 불법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촌로의 마인드죠. 그게 아니라는 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토토가 주장하는 대로다. 스포츠를 보는 다른 즐거움이다. 원래는 그렇다. 즐거운 토토 소액으로 권전하게 즐기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다행히 소액이신가 보네요. 아직 살아계신 걸 보면. 네. 소액으로 진짜 권전하게 즐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굉장히 스포츠 강의세요. 저희 아버지의 박복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굉장한 스포츠 강의인데 아들이 스포츠를 안 좋아한다는 저희 아버지는 배구, 테니스 다 챙겨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기에 토토를 조금씩 하시는데 늘 지는 팀에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는 스포츠를 40년 동안 본 사람이 왜 항상 질 게 뻔한 팀에 거냐. 그러니까 재미로 거는 거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배당률상 그렇게 거시는 걸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이제 아니, 40년 동안 본 사람이면 좀 이기는 팀에 걸지 질 게 뻔한 팀에 왜 거냐. 그러니까 어차피 재미는 지는 팀에 거는 게 재밌지 그러더라고요. 우수 고객이십니다. 0배에 한번 당첨 당하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1,000원짜리로 한 30만 원 따 받거든요. 아, 진짜요? 저런 분들을 막아야죠. 먼저 승부 조작을 이해하려면 승부 조작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라는 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팀들이 승리를 위해서 하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팀이 이기면서 영웅이 되고 영웅을 응원하는 팬들이 나타나고 각본 없는 드라마에 감동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특히 한국 프로야호 같은 경우에 또 유럽 축구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의 팀과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들의 성취감을 공유하고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큰 아주 좋은 지역체를 묶어주는 메커니즘으로도 작동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또 애징의 관계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터키 팀들 같이 이렇게 한 동네에 한 구단주가 모든 구단을 다 소유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은 무슨 종목이든 다 그 동네 팀 팬이 되게 되어 있는 한 클럽이 모든 종목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김연경의 팬이면 패널바체 FC의 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삶이잖아요. 삶. 남자 배구 여자 배구 축구 농구 다 있죠. 그런데 이제 이기는 게 정상인데 이기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제 1강 이기지 않으려는 이유 그게 경제적으로도 보면 모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라는 게 목적인데 간혹 돈을 잃으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죠. 아 우리 은수미 차용인이 본인도 경제인인데 자꾸 돈을 잃으면서 나와 대기업이 어떻게 비슷한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언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의 실적을 일부러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범죄가 되죠.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혹은 이기려는 간절함이 적은 경우도 있죠. 물론 파이팅이 부족할 때 3, 4위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면 혼내겠는데 그렇죠. 올스타전 같은 경우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제가 예전에 아주 특별했던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제가 축구 배팅을 돈을 받는데 WK리그 여자 축구 올스타전 제가 배팅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한쪽 팀 골키퍼에 개그맨 석영석 씨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회사 보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경기는 바로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지금 골키퍼가 개그맨이다. 회사에서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경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 그냥 팔아라.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진행해라. 그냥 팬서비스 경기였는데 그렇죠. 도박은 뭘 해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경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석영석 씨가 골포스트에 묶여있더라고요. 약간 개그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리고 이제 박은선 선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정없이 골을 넣고 거기다가 그냥 한편에 꽁트였네요. 그렇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베팅 상품 중에 오버 언더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더오버라고 부르는데 골이 몇 골 이상 나느냐 안 나느냐 전문가족이다. 그런데 이제 석영석 씨가 묶여있고 골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세계의 베팅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오버에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기는 이제 대박이다. 이미 전반전에 여덟 골인가가 났어요. 그건 골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공이 글로 굴러갔다고 표현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위험하네요. 정말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기고 싶지 않은 경우 석영석을 골키퍼로 기용하여 묶어놓는 경우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도 이렇게 재밌는 부작용이면 괜찮은데 돈이 끼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사정들이 각자 다르다. 그렇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승부 조작을 생각하시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승부 조작보다는 저주기 담합 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예를 들자면 84년도에 삼성이 전기리그 우승했던 삼성이 후기리그에 1위를 달리는 오비베어스를 피하기 위해서 2위인 롯데자연츠를 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딱 제 세대부터 모르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막 프로야구 집어쳐라 하는 어르신들 되게 많았다. 어디에서 오비팬들 당시에 82년도에 오비가 우승할 때 김영덕 감독이었는데 그분이 삼성으로 84년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비는 위험하다. 저 팀을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이런 표현 써도 죄송합니다만 꼴대를 밀어주자. 꼴대를 한국 시리즈에 올리자. 역사는 유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네요. 김상조가 한 살일 때부터. 저 이번에 2대5 유니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설의 명언이 나오죠. 동어나 우짜노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최동원 선수가 4승을 거두면서 그렇죠. 1984년 한국 시리즈 전기 후기 후기 리그가 따로 운영되어 리그별 1위가 맞붙던 한국 시리즈를 편안하게 승리하기 위해 전기 리그 우승팀인 삼성 라이온지는 후기 리그 도중 강팀인 오비 베어지를 2위로 내려앉히기 위해 2위 롯데 자이언츠에게 대놓고 져주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익숙치 않은 광경이었던지라 중개진이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브지리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자이언츠의 강병철 감독이 에이스였던 고최동원 선생을 1, 3, 5, 7차전에 선발로 등판시켰고 선생은 구원으로 한 번 더 등판하여 5경기에 출전 4승 1패를 기록하며 자이언츠의 첫 프로야구 우승을 사실상 혼자 만들어냅니다. 이때 유명해진 말이 선발 리스트를 짠 직후 강감독이 최선생에게 했다는 동원아 우짜노 2위까지 왔는데 정말 가장 극적인 한국 시리즈였죠 그때가 맞습니다. 그거를 승부조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식적인 승부조작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정하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건 피파 월드컵 같은데죠 일부러 조 2위로 올라가기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기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정규 시즌 마지막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시즌 우승을 위해서 전략적인 판단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짜려고 해도 어차피 고 최동원 선생은 생각 못하고 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오는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면 그 구장에 있는 슈퍼에 소주가 많이 팔렸을 거예요 구덕이요? 그 구장 구덕은 언제나 소주가 많이 팔린 곳이에요 소주의 주산지였죠 80년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네 그럼요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잠깐 쉬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저주기도 있군요 네 이런 저주기가 한국에는 원래는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대다수였죠 뭐 팬들이 실망하는 정도의 리스크 그렇죠 기대를 저버렸다 네 그리고 이런 경기를 돈 주고 받다니 뭐 이런 정도의 분노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유피디님 말씀한 것처럼 토너먼트 대회에서 네 내가 이제 1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2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조 1위를 할 수도 있고 조 2위를 할 수도 있는데 월드컵에서 상대 조의 2위가 지금 브라질이다 네 그러면 이제 조 2위를 해서 오히려 1위를 만나는 게 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요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이런 무더기 실격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별 예선을 치르다 보니까 네 중국의 복식조 제일 잘하는 중국 복식조랑 두 번째 잘하는 조가 있는데 네 두 팀이 다 조 1위를 할 경우에는 준결승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팀을 2위로 미루면 그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부러 중국 복식조가 계속 그냥 서브를 네트에 꽂아버리는 상대편에게 점수를 주면서 2등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비교적 그나마 더 무성의했다는 건 좀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이었던 한국 팀이 우리도 질 수 없다 이대로면 우리가 1위가 돼서 저 중국 팀이랑 16강에서 붙어야 되는데 아 자살골 릴레이 그거는 양쪽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상관없는 두 팀이 스컷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뭐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뭐 상대방의 플레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넘기면 울고 이겨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팀들도 저걸 보고 이게 뭐 유행인가 보다 따라해서 뭐 어쨌든 전세계 최강인 중국이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무더기로 당시에 4개 팀인가가 실격을 당했습니다 동시에 네 유명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 일이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실격 처리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뉴스에 따르면은 당시에 자크록의 IOC 위원장인 그 경기를 봐서 엄정 대처하라 그래서 이제 모든 팀들이 실격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국제대회에서 하나의 원탑으로 부를 수 있는 강호 국가가 있는데 저주기 같은 걸 하지 않는 종목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인기 없는 종목이 아닌 이상 양궁밖엔 모릅니다 8강이 다 한나라 뭐 이래버리는 정황이 아니면 네 그렇죠 웬만하면 8강 16강에서는 저주고 1등하고 2등하고 그렇죠 그렇죠 국내 예선이 가장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저주기라면은 보통 이런 예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로 꼽아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담합입니다 담합 담합은 양 팀의 이해가 일치할 경우 특히 이제 축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시즌 막바지에 이제 무승부면 승점 1점이고 이기면 3점이고 0점인데 1점만 따면 내가 생존할 수 있다 네 두 팀이 공교롭게 1점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대놓고 0대0 무승부를 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월드컵 때도 뭐 저 둘이 무승부되면은 우리나라가 떨어진다 했는데 그 경기를 보니까 막 무승부하려는 의도가 확실한 경기여가지고 같이 축구 보는 사람들이 막 욕하고 화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그렇죠 예전에는 그걸 아예 대놓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월드컵에서도 네 그래서 조별 예선을 한 조에 네 팀이 있으니까 네 나라가 있으니까 마지막 경기 두 경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아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앞경기 결과를 보고 나면 뒤에 두 나라가 야 우리 비기면은 둘 다 올라간다 그럼 그냥 0대0 또는 1대0이면 두 팀 다 올라간다 그러면은 1대0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대놓고 했을 거면 막 가운데서 좁구나 하고 있든가 그러니까 문야 이게 이제 국제대회에서 먼저 이제 정착이 된 다음부터는 우리가 유럽에서의 컵대회들 컵축구대회들 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 같은 것들을 보고 있어도 시즌 마지막 경기의 시간을 조정하는 리그들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가 마지막 날 10경기를 동시에 킥오프를 하고요 그래서 그날 저지먼트 데이라고 보통 부르죠 아 맞다 그래서 보면은 밑에 이제 자막으로 골탕 같은 거 계속 나오죠 예전에는 그거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중개권자 입장에서는 한 경기 한 경기를 분리해서야 방송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래도 승부 조작이 나오고 문제가 생길까봐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동시에 담압까지만 해도 그냥 리그 차원에서 방지해야 되는 문제 리그의 재미가 떨어지고 경기가 재미가 떨어지니까 하지만 지금의 담압도 그렇고 이 앞에 말씀해주신 저주기도 그렇고 팬들도 그 누구도 이걸 범죄라고까지는 보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허구헌날 지금 농구를 보고 앉아있는 저도 이 저주기에 지금 말씀 안해주시고 넘어가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탱킹이잖아요 맞습니다 드래프트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리그의 경우에는 꼴찌하는 팀이 그 다음 해에 최대어 루키를 잡게 되니까 그래서 뭐 몇 년 사이에서는 가장 얘기 많이 나왔던 게 NBA에서는 미러키벅스가 우리가 탱킹을 해서 카림 압돌자바를 얻기 전 얻고 간 후 그 뒤부터 성적이 좋았던 적이 없다 탱킹을 똑바로 하자 라면서 팬들이 저주자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최대어 안 나오면 무한 탱킹하고 몇 년 동안 그런 팀들이 미국 프로사우드 스포츠에서는 종종 볼 수 있단 말이죠 속이만 돼도 좀 분위기 안 좋으면 바로 탱킹으로 빠져버리는 그 탱킹이 뭔가요? 계속 쳐주기예요 신인 드래프트를 할 때 성적 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플레이오프 못 가는 팀들이 꼴찌를 노리는 경쟁에 들어가는 거죠 가급적 열심히 지기 그런데 이것을 리그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로또를 하죠 번호를 로얄럼브를 하죠 번호를 잡아줘가지고 꼴등에 공을 제일 많이 집어넣어 놓은 쇼프를 돌려서 공을 뽑게 하는 그래서 꼴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1번을 잡게 하는 것은 아닌 그래도 지는 건 팬들 입장에서도 매력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성적이 이렇게 어정정하면 그래서 어떤 저주기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저주기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아하는 저주기도 있는데 나머지 지금 두 가지의 저주기를 얘기해 주셨고 나머지 하나의 저주기가 그럼 승부조작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탱킹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즌을 대비해서 미래 시즌을 대비해서 이번 시즌에 약간 쉬어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략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리빌딩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담합의 예를 만약에 한두 개 더 들자면 대표적인 오해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2002년 월드컵 때 루이스 피구 선수랑 포르투갈 피구 선수랑 이영표 선수랑 피구가 무승부 제안을 했다 경기 중에 딜이 있었다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진하고 같이 기사에 나왔었죠 그게 왜냐하면 당시 경기 상황에서 0대 0으로 경기가 끝날 경우에 한국 포르투갈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피구 선수가 이영표에게 영어로 Take it easy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살살하자 그건데 이영표 선수는 나중에 해명하기를 그거는 이제 무승부로 짜고 가자 라는 뜻보다는 좀 태클 좀 살살해라 라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라는 시골에서 오해가 불식되긴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오해가 됐냐면 정황상 가능하니까 정황상 가능하고 뭔가 항복선언처럼 기뻐했잖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거의 뭐 이런 루이스 피구가 그렇죠 영표형 살려만 주세요 뭐 이런 거였습니다 담합 중에서 개인기록 담합도 있는데요 2003-2004 애니콜 프로농구에서 네 아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마지막 경기에 우지원 해설과 문경훈 감독이 3점슛을 22개를 넣으시고 네 우리 우지원 지금 해설위원께서 21개를 넣으셔서 그 마지막에 정말 극한 대결 3점슛의 극한 대결을 보여주셨는데 네 단순 그때는 이제 개인 타이틀 때문에 근데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우지원 당시 선수는 울산 모비스 소속이었고 상대편은 이제 케이시셨습니다 네 똑같은 모 그룹을 갖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어차피 플레이오프도 못 나가는 거 개인기록이나 밀어주자 참고로 NBA에서 3점슛 단일경기 최고기록이 13개입니다 이번 시즌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의 13개인데 작품이죠 40분 뛴 우지원 해설위원이 당시에 21개를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더우먼 모델은 우지원 선수가 되어야겠네요 강남역에 크아랗게 이번에 매장 생기더라고요 3분 우지원 매운맛 97년부터 2006, 2007년까지 한 10년 정도 KBL의 첫 번째 데케이드에는 득점 인플레가 좀 심했어요 전문가들은 그냥 보통 대부분 수비를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뭐 문경은 감독 같은 경우에는 평균 득점 30점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90년대 말 이때만 해도 그런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뭔가 돈 걸린 조작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모든 언론들이 그 경기를 추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록 밀어주기 추태 이래도 되는가 하지만 그 사람들을 검찰이 수사하거나 범죄로 보진 않았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스포츠 토토도 나오기 전이었고 3점 슛에 관련된 배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명예를 위한 그렇습니다 그건 역시 지질한 싸움 팬들이 실망하는 정도의 리스크 그렇습니다 사실 뭐 비슷한 예로 아프리카에서는 몇 년 전에 시즌 마지막 경기에 승격을 앞둔 두 팀이 골 득실을 다투고 있었는데 전반 1대0 2대0 이었다가 경기 끝나니까 28대0 31대0 이렇게 나온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 다 강등당했습니다 키퍼를 묶어놨나요? 서경석 씨를 데려다 서경석 씨를 묶었을 때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는 안 나왔는데 10골 정도에 그쳤습니다 당시에는 그쯤 됐으면 키퍼가 짜증났을 것 같은데 왜 못 놔 이러면서 박은선 선생님 그때 똑바로 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코노믹스라는 유명한 경제학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스모 선수들의 담합 스모는 매 대회에서 모든 선수들이 15번 경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2주 동안 15번 경기를 하는데 8승 7패 이상이면 자기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7승 8패 이하를 하면 강등이 됩니다 선수들이 네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8승 6패의 선수랑 7승 7패의 선수가 붙으면 거의 대부분 7승 7패의 선수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두 선수 동시에 모두 8승 7패가 되고 두 선수가 다 승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만 돈이 걸려있지 않다면 동업자 정신증으로 볼 수 봐주는 거죠 서로 네 그냥 공생하고자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8승 6패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9승 6패가 되든 8승 7패가 되든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7승 7패와 8승 7패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계적으로 당시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스모는 조작되었다 최초의 K리그 1,2부 지금은 클래식과 챌린지죠 도입될 때 그냥 동네 아이스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였죠 이거 다 서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뒷동걸고 갈 텐데 무슨 강등이야 강등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착시키느라 노력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실 K리그에서는 2년 전에 부산이 강등을 당했는데요 당시에 의혹에는 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구단주가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저 팀이 과연 강등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뭐 아싸라게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K리그는 살아있다 K리그는 깨끗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K리그의 신뢰도가 올라갔다 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직을 드라두시는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으십니다만 공교롭게 또 부산팀이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예를 하나만 들자면 테니스에서는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랑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논란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논란 정도로 봐주십시오 지난번 시스터 액트 윈분들 결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10년 된 얘기인가요? 그렇죠 2001년에 인디안 웰스 마스터즈 대회에서 당시만 해도 언니가 더 잘 나갈 때죠 비너스가 잘 나갈 때인데 준결승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비너스랑 세레나가 근데 거기서 비너스 윌리엄스가 경기를 몇 분 앞두고 갑자기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레나 윌리엄스 동생이 준결승 경기로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 모양새가 너무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스터 액트는 코미디다 우피 골드버그보다 더 웃기다 그래서 팬들은 윌리엄스 자매의 아버지가 우승자를 정했다 이 경기에서 언니를 강제로 기권시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문자 보냈다 당시에 그래서 많은 팬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세레나 윌리엄스가 우승했을 때 그래서 세레나 윌리엄스와 아버지 비너스 윌리엄스가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 14년간 그 대회에 불참했습니다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를 딴 데서 무슨 미담 같은 걸로 인종차별에 저항한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이야기로 봤거든요 일반 미국 팬들 그러니까 테니스 팬들의 반응은 대처가 저렇게까지 미숙할 건 아니었는데 좀 억울해할 수도 있었는데 억울하면 저렇게 대처하면 안 되지 정도의 반응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승부 조작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경기를 기권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기권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돈을 다 돌려주거든요 그 경기가 치러지지 않음으로 해서 누가 돈을 번 사람은 없거든요 노게임에 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노게임이면 그냥 환불이니까 노게임이면 다른 게임에 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냥 담합 의역이 있었고 그래서 14년간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 대회에 나오지 않았다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다 팀을 위해서 일부러 질 수도 있고 팀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동업자 정신을 위해서 일부러 지기도 한다 기록을 위해서 일부러 더 열심히 하기도 한다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아니면 온 팀이 계속 공을 외곽으로 패스를 해준다던가 오복성 여기까지는 법으로도 뭐라 할 수 없고 상도로는 조금 뭐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팬들에 따라 다른 것일 텐데 물론 경기가 재밌어야 되는 게 스포츠의 일원칙이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리그 운영 전략이라든가 구단 운영 전략 자체도 스포츠를 즐기는 일원으로 생각하시는 팬들도 많더라고요 매우 그렇죠 탱킹 얘기 나왔는데 반대급으로 연봉총 지급액의 맥시멈이 없는 리그의 경우에는 탱킹이 없습니다 저봐야 득될 게 없거든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모두가 쓸 수 있는 돈이 약간씩 정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는 선수들의 수준 총합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신인이 들어올 때 공평하게 다시 나눠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논섭된 리그에서는 일부러 지는 것도 열심히 안 해요 그것도 리그 시스템에 맞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만 그나마 봐줄 수 있는 저주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교양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뮤즈케어 헤어 에센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이제 저 같은 문의 한이 승부조작이 무엇인지 배워볼 시간입니다 승부조작은 통상적으로 배팅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기를 주무르는 거를 승부조작이라고 많이 하죠 그건 알겠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담합이나 저주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범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왜 범죄 얘기하냐고 뭐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배상훈의 크라임 듣고 오세요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데요 그럼 조작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많이 나오죠 타임머신 개발한 사람이 과거로 돌아와서 매주 로또를 삽니다 백서피처 3였나요? 2인가요? 하는 게 그 이야기죠 그래요? 네 거기서 나오는 악역 있잖아요 주인공을 괴롭히는 맨날 겁쟁이라고 치킨 이러고 마지막에 말똥 뒤집어쓰는 걔가 이제 우연히 타임머신을 발견을 했는데 스포츠 일란표인가? 승패나 스코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들고 과거로 가서 부자가 되는 그렇습니다 로또를 알고 있으면 로또를 1등을 할 수가 있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할 수 있으면 매주 토토를 맞을 수 있죠 비슷한 예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와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돈 버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마가 처음 번성하던 시기에 미국에서 비슷한 사기가 있었습니다 경마 결과가 경마장에서 이제 베팅샵까지 보도가 되는데 한 10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울을 이용한 빛의 반사로 먼저 정보를 뿌리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빛의 반사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을 몇 번 반짝이는 걸 가지고 몇 번 말이 이번 레이스에서 이겼다라는 걸 자기 일행들한테 쏴주는 거죠 빛으로 물론 야간 경기는 안 됐겠죠 초간 경기에서 이렇게 보내면은 공식 결과가 발표되기 한 5분 전쯤에 그 경마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를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누구냐 베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팅 마감을 하기 5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말이 이겼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5분 뒤에 나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느 손님이 1번 말에 돈을 걸면 죄송합니다 마감입니다 안 받고 2번 말에 돈 걸면 좀 더 거시죠 그게 초창기의 경마 사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옛날에 벌어졌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거는 그걸 알고 이기는 말에 걸었다는 사건이 아니고 베팅 업체가 그 말에 거는 걸 막았다는 사건이라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그래서 이렇게 5분 차이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경마에서 시작됐다는 거는 상식적인 출연이 가능한데 전파의 속도의 차이 딱 5분 정도만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도 이 정도의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예로 지금 한국에는 없는데요 외국에서는 지금 라이브 베팅이라는 게 가장 인기예요 경기를 보면서 계속 베팅을 하는 겁니다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89분까지 경기 스코어랑 남은 시간을 고려해서 배당이 계속 바뀌는 거죠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바뀌는 거예요 경기 끝나기 직전까지 그럴 경우에 이제 TV 피드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서 EPL을 보면 한 10초 정도 늦게 나옵니다 경기장에서 보는 사람은 리얼타임으로 골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골이 나는 순간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팅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한 10초 정도 뒤에 보게 되니까 골이 나기 전에 그 베팅을 봤습니다 아직 골이 안 났으니까 사실은 골을 보고서 베팅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다른 세상 모든 기술의 발전이 그러하듯이 시간만 점점 줄어들고 고전성이 살아있네요 그러게요 그러면 베팅 회사에서도 경기장에 한 명을 보내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 베팅 인더스트리의 최근 흐름인데요 베팅 회사들은 TV를 이제 안 봅니다 TV를 보면 너무 늦으니까 문자 중계만 봅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스포츠 경기를 문자 중계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가장 리얼타임에 가깝게 해 주는 회사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얼타임 중계를 해 주는 알바들이 있거든요 경기장에 그 사람이 태블릿 같은 거 계속 찍는 거예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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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아니면 아 기록원을 따로 두는군요 사설 기록원을 둬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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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패스 패스 프리킥 이런 식으로 야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볼 이거를 계속 리얼타임으로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도 뉴스가 좀 나왔어요 2부 리그 3부 리그에 보면 중국 유학생이 쉴 새 없이 전화로 떠드는 애가 있다 그런 분들이 전화로 중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지면 외국에서 한국 2부 리그 배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은 법적으로 막혀 있고 한국에서는 1부 리그만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2부 리그 배팅을 중국 유학생이 와서 중국으로 전화로 중계를 하고 중국에서는 그걸 들으면서 배팅을 하는 겁니다 법을 생각하더라도 이게 문화 콘텐츠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문화 콘텐츠를 말로 중계해주는 혹은 문자로 중계해주는 방식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법령은 없겠네요 그러게요 TV 화면이면 이제 카피라이트로 걸리는데 내가 전화로 얘기하는 것까지 잡을 수는 없죠 그건 내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경기경유가 너무 궁금한 친구한테 얘기해줬다 내가 원래 말이 빨라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사기를 칩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골이 났는데 골이 안 났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배팅을 하는 거죠 회사에 보고하기 전에 그래서 그 회사들이 또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갑자기 경기장에 노이즈 레벨이 올라가면 뭔가 액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중계하는 분이 갑자기 아직 골 안 났어 골 안 났어 근데 주면서 노이즈가 난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저 알바가 자기가 배팅하느라고 이거 약간 딜레이 시키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초만 딜레이 시켜도 돈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혼자 살 때는 사람들이 촘촘히 사는 동네에 살잖아요 원룸에 살면은 거기 앉아서 월드컵 축구를 안 보고 싶어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반응과 들어가지 않았을 때 반응 코너킥 직전까지의 반응 같은 걸 사운드로 구분할 수 있게 돼요 혼자 앉아서 딴 거 하면서 아 그 방식을 쓰는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거를 구별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회사 측에서 그런 플러그인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 탄식이다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경기장 중개 알바가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를 잡기 위한 알고리즘 그게 지금 트렌드입니다 요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랑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새 월드컵 중개를 보면은 이거를 브로드밴드로 보시는 분하고 IPTV로 보시는 분하고 케이블로 보시는 분하고 지상파로 보는 분이랑 꼴 났을 때 함성이 집마다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옛날에 친구들이랑 같이 살 때는 누구는 TV로 보고 누구는 누워서 보겠다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그럼 그 차이도 한 5초 정도 나요 5초에서 10초 정도가 나요 지금 그것처럼 말했어요 문자가 더 빠르다 그렇죠 문자는 가장 딜레이가 없이 바로바로 보니까 데이터량이 작아서 내가 그걸 왜 몰랐지 왜냐면 아니 MLB를 봐도 그렇고 NBA를 봐도 그렇고 정식 채널을 사서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면 중개 나오는 동영상보다 문자 중개로 뜨는 위에 바로 써있는 스코어 있잖아요 개가 조금씩 빨라요 그 문제를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은 없어요 이게 왜 이런가를 저는 그 문자 중개라는 게 있는 이유가 회사에서 몰래 경기 진행상을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진정한 프로페셔널들 정말 0.1초 차이에 돈이 오고 가는 세계에서는 그걸 보는 거죠 회사에서도 보면 회사 규정상 문자 중개를 틀어놔야 되고 비디오 화면은 최저화질로 보게 돼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고화질로 보면 어쨌든 딜레이가 더 생기기 때문에 근데 막 돌아가고 이러면 난리 나니까 네네 그래서 오즈메이커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상을 갖는 게 매일 스포츠 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실제로 매일 문자 중개를 보면서 문자와 최저화질 화면을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증권사에 그러게요 그냥 뭐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홈과 어웨이만 알 뿐 어느 팀이 뭘 하는지 그냥 뭐 패스 몇 개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그건 엑스티시설의 삼국제예요 역시 이름만 보고 네 그렇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늘 이런 식으로 노동자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죠 네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고 뉴스 보면서 맨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기면 얼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차 딜레이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하면 네 경기 결과를 미리 아는 게 아니고 경기 결과를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작인 겁니다 네 미리 아는 것 대신에 내가 미리 짜서 그거를 실행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결과를 미리 아니까 안다고나 만든 거죠 만들었으니까 거기 베팅을 하는데요 그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벌써 한 20년 전 일인데요 네 프리미어리그의 조명탑 사기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90년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초창기죠 네 인터넷 스포츠 베팅이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아 페낭에 전파상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임씨라는 전파상 아저씨가 있었는데 임씨였어요? 거기엔 임씨가 많아요 네 중국분이라 네 근데 그분이 이제 EPL 베팅을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이제 우연히 친구 중에 조폭도 있고 그래서 불법 베팅을 하시다가 돈을 계속 잃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따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분이 찾아낸 방법은 영국으로 직접 가서 조명탑을 꺼버리는 거였습니다 어머 그래서 당시의 스포츠 베팅 약관은 경기가 60분이 넘으면 경기가 중단돼도 중단 당시 스코어를 적용해서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분은 항상 언더독에 돈을 걸고 그러니까 못하는 팀에 돈을 걸고 못하는 팀에 플러스 핸디캡에 돈을 걸어놓고 네 60분이 지났을 때 동점이거나 이기고 있다 그러면 그냥 조명을 끊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자기는 상금을 받는 거죠 이게 초기적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된 게 결과를 가장 빨리 알아본 다음에 그 결과를 나만 가지는 것은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드라마 용어로 말할 것 같으면 4차원의 벽을 깼다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 넘어갈 수 없는 드라마와 현실의 벽을 넘어갔다고 할까요? 네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각본을 만들기로 한 네 이 전 같은 경우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이었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결과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틀릴 것 같으면 59분 전에 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환불이고 아 내가 맞출 것 같으면 좀 기다리다가 골을 먹어서 질 수도 있잖아요 네 60분이 지나서 내가 원하는 결과면은 그 상태에서 끊어버리고 상금을 받는 거죠 현대의 승부 조작이 거기에 들어가는 작가이자 배우들을 직접 포섭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 신의 역할을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천재 주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파상 기술을 살려서 조명을 끊는 그거를 이제 무선 조종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그거를 몰래 설치해놓고 경기가 이제 내 마음대로 진행된 순간 그걸 끊어버리면 무슨 패낭에서 리버풀을 움직인 그런 건 아니죠 아 이제 그분이 가셨죠 가서 이제 직접 설치하시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야 지금 이제 상금 받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바로 내리는 저는 또 저 같은 문돌이는 멍청하게 아 그럼 그 아저씨는 조명탁 뒤에 매달려 있다가 립벌을 들고 전선에 빨간선을 이렇게 대고 있다가 빨강하고 끊었겠네라고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이거는 너의 이름은 너의 배팅은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황당한 거죠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갑자기 몇 주 연속 경기 중에 조명탁이 꺼지는 거예요 와 그 몇 주 연속 정전녹이 일어난 건데 한국 e스포츠기에서 정전녹이 불러온 파장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굉장히 리그 차원에서 큰 사건이었겠네요 그렇죠 이거 뭐 MBC 게임도 이상했던 거야 그럼? 대부분의 경기가 이제 못하는 팀이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가 내려갔죠 그래서 영국 경찰이 그걸 잡아냈고 잡고 보니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온 아저씨들이 이러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시아 승부 조작이 영국을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침략한 침공한 최초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베이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이전 얘기가 나온 김에 영국 축구나 유럽 축구를 보면 관중들이 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영국의 훌리건들이 많은 이유가 이게 배팅 때문입니다 재미있습니다 이 얘기 내가 돈을 한국에서는 내가 응원한 팀이 저도 그냥 뭐 기분만 나쁠 뿐이잖아요 영국 분들은 내가 지면 일단 돈이 날아가니까 이 게임은 무효야 이걸 하고 싶으신 거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한국이 또 선구자적인 거는 우리 마산 아재들은 패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라운드에 강림하시던 혼을 남아 그냥 너무 신나서 가스 불러 그렇죠 도원 및 마산에서 영국 사람들은 이제 돈이 걸려야만 돈을 걸었으니까 피치로 내려오셔서 피치 인베이전 여기까지 들으니까 되게 이게 돈이 안 걸렸는데도 그렇게 흥분하시는 분들의 사랑이 풍고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을 거예요 마산분들 이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시스템이 바뀌면 그분들은 신사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창원구장에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여전히 가시겠지만 점점 진화를 하죠 NBA에서는 10년 전에 심판의 승부조약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팀 도넛피라는 심판인데 그분이 했던 거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오버 언더배팅 네 팀 도넛이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NBA 심판원 심판은 도박을 상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리그의 룰을 어긴 카지노 중독자였던 그는 수년에 걸친 도박으로 큰 빚을 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배팅하기 어려웠던 경기에는 사전의 결과를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이를 도박사들에게 알려 선수금을 받는 방식도 활용했던 도넛이는 2002년 LA 레이커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컨퍼런스 파이널 시리즈 전체의 결과를 뒤집는 부당 판정 등을 비롯해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경기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넛은 뉴욕 동부지방법원에서 치러진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의 결과로 징역 15개월과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치렀습니다 그분이 적발된 것도 통계적으로 잡아낸 겁니다 통계로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오버 언더 배팅을 할 때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기가 몇 점 이상이냐 이하냐 수비를 잘하는 두 팀이 붙으면 라인이 낮게 잡히고 90점 예를 들면 예전에 밸러스 매버릭스나 이런 팀들이 가는 경기는 보통 점수를 라인이 높게 나오죠 110점 105점 근데 이 팀 도넛이 심판이 하는 경기만 유독 오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오버가 연속으로 나오는 게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고 그분이 배팅을 했다는 게 밝혀졌죠 수법은 뭐였냐면 파울을 계속 부는 겁니다 농구에서는 파울을 불면 시간이 가지 않고 점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분도 적극적으로 경기 결과를 만든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몇 점이 나왔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누가 이겼냐 졌느냐만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농구를 보고 있으면 그게 왜 파울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야구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성향에 대해서 해설하듯이 많은 해설자들은 같은 심판을 오래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원래 수비를 좀 딱딱하게 본다 엄격하게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넌업 심판의 경우에는 갑자기 수비를 좀 많이 코를 많이 불기 시작했다 근데 수비 코를 많이 부는 심판은 보통은 다른 룰에도 되게 엄격해요 세 발 딱 나가면 바로 워킹 바이올레이션을 준다거나 공격할 때도 엄격하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은 누구? 수비만 많이 불었던 것을 숫자로 잡아냈다 스포츠 팬들이 보다가 오늘 심판 엄격하네 이런 생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위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혁이랑 루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오늘 심판 엄격하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있을지도 영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예측하는 배팅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 성향 분석하는 표랑 그거 정보 제공한 회사가 또 있습니다 심판별로 올 시즌 옐로우 카드 몇 장 레드 카드 몇 장 이게 저처럼 도박과 안 친하신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쪽과 친하신 분들은 뭐든 걸고 싶어한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은 같이 모여있을 때 누구 한 명이 늦게 오잖아요 그럼 걔가 오자마자 무슨 말을 할지에 걸거든요 그 다음 안 준 애기 같은 걸 하거든요 걔가 오자마자 안녕이라든가 미안이라든가 다들 잘 있었어 이런 걸 한마디씩 한 다음에 조작하기 쉬워 보이네요 그렇죠 문자만 보내면 되죠 미리 문자만 보내면 아직까지 조작권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뭐야 그래서 지난번에 손희상 선생하고 내가 늦게 들어왔을 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거만해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야 네네 정말 걸고 싶으면 뭐든지 걸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패널티킥을 많이 주죠 심판들의 경우에 그래서 10년 전에 독일 심판이 뜬금없이 패널티킥 두 개 줘서 바로 감옥에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 결과를 이제 만드는 시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승부 조작은 결국 배팅을 위해서 배팅을 위한 결과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배팅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쪽에 돈을 건 사람들은 무조건 이룰 수밖에 없는 경기를 한 거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배팅과 상관없이 스포츠를 보는 팬들도 재미없는 경기를 봐야 되는 그렇죠 또는 납득할 수 없는 경기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배팅이 승부 조작을 키우는 토양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 스포츠 배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부터 한번 보시면 스포츠 배팅 스포츠와 배팅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팅이라는 면을 보자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적중이냐 꽝이냐라는 면을 본다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으니까 스포츠적인 성향이 있는 거고 결과에 따라서 돈을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서 돈을 벌거나 잃는다는 건 사실 금융 성격의 상품이거든요 배팅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면서 금융의 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영국은 쓰레기 펀드군요 뭐 그렇습니다 가비지 펀드 여기서 중국의 무슨 돼지 삼겹살 가격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국의 옥수수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현물 시장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스포츠 배팅을 스포츠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금융 상품으로 봅니다 2시간짜리 옵션 저희가 맨날 그런 거 듣잖아요 6개월짜리 선물 옵션이 뭐 이런 거 축구는 그걸 2시간짜리 선물 옵션으로 보는 거예요 2시간짜리 선물 옵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기면 100만 원이 120만 원 되는 선물 옵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면 1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선물 옵션인 거죠 증권사 직원을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맨유에 투자 한 거군요 그렇죠 2시간짜리 옵션 그야말로 2시간 뒤에 투자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배팅을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보험이랑 성격이 아주 비슷합니다 보험회사라는 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돈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더 큰 돈을 돈을 잃게 될 확률을 계산하여 물건을 팔게 된다 봄설계사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에서 매년 프로야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승 보험에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몇 년도 KBO 혹은 프로야구 보험 이렇게만 검색하셔서 봄에 나온 기사들을 보시면 이번에는 무승구단이 몇 대 1로 보험 걸었다 무승구단이 얼마짜리 보험 들었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한편 하위권이 유력시대는 무승팀도 성의껏 걸었다 이런 식으로 우승이 유력한 팀부터 비싼 보험을 들거든요 아 우승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위가 유력한 팀은 싼 보험률을 내고?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만 또 KT가 우승 보험 좀 들겠습니다 10억을 받으려면 얼마 보험금을 내야 되나요? 그럼 뭐 저 같으면 100만 원도 받죠 일단 이거 계약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먹는 돈인데 아니 뭐 2027년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땐 이랬잖아요 이땐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산베어스가 두산베어스가 찾아왔다 10억 보험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5억은 내셔야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10억이 나갈 확률이 높으니까 무슨 뭐 여자 농구 우리은행 그래서 제가 잠깐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가 2016년에 보험을 가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률을 너무 높게 불러서 아예 거절한 거군요 그건 마치 성룡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이라는 듯한 거네요 그래서 잠깐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자면 포스트 시즌 단골팀인 두산은 2003시즌 우승 보험에 가입했다 4억여 원을 내면 우승 시 20억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해 한국 시리즈에서 3승을 먼저 거뒀지만 아쉽게 역전당해 준우승했다 2014년에 같은 조건의 보험을 들었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두산은 2001년 우승 당시 2억 원을 투자해 10억 원의 우승 보험금을 챙겼다 그때는 정말 이상한 우승이었거든요 놀라운 그때가 말도 안 되는 하이스코어의 한국 시리즈가 나왔었죠 삼성이랑 붙어서 그런 미라클이 터져나오면 보험사는 눈물을 흘린다 그러겠네요 여기서는 지금 스포츠 베팅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보험은 보험을 어떻게 팔고 싶어하나 설명해 주신 것도 강하네요 그런데 잠깐 관점을 달리 보시면 두산이 2억을 내서 우승하면 10억을 받는다 보험입니까? 베팅입니까? 베팅이 성격이 강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걸어놓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거는 보험금을 받는 거나 상금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메커니즘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사고 날 걸 기대하고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는 사고 날 걸 기대하고 돈을 내는 것보다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우승을 할 수도 있으니까 라는 거는 베팅의 성격이 더 강하네요 보험이라고만 했을 때는 얼른 제가 설명이 이해가 안 됐는데 동사를 붙여놓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건 보험을 들어둔 게 아니에요 베팅을 건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험 개리사나 사실 스포츠 베팅 회사의 오직 메이커는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경기 결과 내지는 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계산해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되나 적게 받아야 되나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포츠 베팅이 보험이랑 비슷하니까 보험 사기 수법이 그대로 스포츠 베팅에 적용이 됩니다 저희 보험 사기는 한 번 다뤘는데 보험 사기라는 게 사고를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보험에서는 누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는데 그럼 보험을 들어놓고 그 사람을 죽이면 되잖아요 또는 보험을 들고 내가 자살을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스포츠에서도 그런 식으로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보험 조사하시는 분들은 고의로 다쳤다 고의로 어떤 병에 걸렸다 혹은 고의로 어떤 병을 숨겼다 이런 것들을 트래킹해보는 기술들이 되게 텍스트북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쪽 업계의 연구재료는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주로 돈의 흐름을 보고 잡습니다 보통 보험 사기도 비슷하잖아요 누가 불행하게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지인이 한 달 전에 그 사람한테 10억짜리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였겠구만 뭔가 수사가 착수가 되나 바로 용의선상에 오르죠 보험을 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도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맞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에 따라서 보험 상품이 나오면 그에 맞는 보험 사기가 나오듯이 스포츠 베팅도 뭔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새로운 사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미있게 제가 황당한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유럽 축구도 그렇고 지금 다음 주인가요? 슈퍼볼은 이미 있었나요? 슈퍼볼은 코앞입니다 코앞에 있는 슈퍼볼 같은 경우에 흥미로운 배팅 중에 스트리킹에 관한 배팅이 있어요 스트리킹이라고 하면은 스트리킹은 선수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선수는 저는 이만수 감독이 한 번 했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 말고는 없어요 스트리킹이 제가 생각하는 스트리킹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만수 감독의 경우에는 팬들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배당률이 없을 거예요 세미 스트리킹이었죠 저는 또 뭔가 특보청 영원가보다는 들었는데 그게 그거였어요? 그건 이제 헐크쇼였고 스트리킹이 과연 메이저 이벤트의 경우에 이번 경기에 스트리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로 두꺼데요? 그 배팅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걸고 뛰어드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대단합니다 할만 하겠네 지금 2월 초 현재 제가 배팅마켓 확인해 보니까 이번 슈퍼볼에서 스트리킹을 하시는 분이 나오는 배당률이 17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거시면 그리고 한 번 쪽팔린 거 감수하면 1700만 원을 버시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이제 방비책이 있겠죠? 본인이 걸고 본인이 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스트리킹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영국에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쪽으로 뛰어야 잘 안 잡혀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원소스 멀티유즈를 또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이제 내가 100만 원 배팅을 하고 뛰어들면서 등짝에 광고를 유치합니다 등에 이를 들면 XSFM 그래서 거기서 한 몇십만 원 받고 저는 그냥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길래 확실히 저는 돈의 어두운가 봐 그냥 그거 배팅 이기고 그냥 자기는 필수 요소가 되는가?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거기다 광고를 또 뭐 등에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부위별로 가격이 또 다릅니다 등이 제일 높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한때 엉덩이 쪽이 가격이 좀 높았는데 언론사들이 모자이크를 좀 많이 하면서 거기는 값이 좀 내려가고 등은 모자이크 안 하고 자주 나오니까 거기가 좀 많이 높죠 그럼 이제 배팅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배팅을 하면 솔직히 누가 여기 100만 원 배팅을 하겠습니까? 누가 옷 벗고 뛰어드는지 안 뛰어드는지 재미로 해야 만 원 뭐 이런데 갑자기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100% 누가 뛰어든다는 얘기거든요 배팅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건 사람의 친구가 뛰어들겠죠 아니면 이제 뭔가 조폭이 고용해서 그렇죠 아니면 왕따 당하는 친구를 강제로 들여보내고 돈을 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배팅 회사는 이거 어떻게 막느냐 이제 그 팀에 전화를 겁니다 아마 오늘 한 명 갈 겁니다 아 배팅 회사는 아는 거군요 배팅 회사는 지금 거액의 배팅을 보고 그 팀에 전화를 걸어서 아마 오늘 한 명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한 50만 원 쏴드릴 테니 알바 한 3명 더 고용해 주세요 경비를 늘려주십시오 막아주세요 중요한 일반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배팅 업체는 자신들도 흑심을 품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무조건 막아야 된 입장이다 막지 않으면 일단 돈을 잃으니까요 그렇다면 돈 수준이 아니라 이 슈퍼볼 같은 큰 대회라면 경기라면 지금 올해는 그 텍산지의 홈입니다 휴스턴입니다 올해 슈퍼볼은 그러면 정말 텍사스의 경찰 아니라 군인들까지 불러다가 그니까 그 아니 12만 명 13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서 스트리커 하나를 잡으려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할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장인이잖아요 그분들이 또 나름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5초 있다가 방향을 60도로 바꿔야지 안 잡힌다 아까 우리 빡사운 얘기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호위하는 방식은 보통 센터가 공격 시작할 때 빡사운 타는 방식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세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돌파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없느냐 한국에 이런 배팅 상품이 없기 때문이죠 한국에도 이런 배팅 상품이 들어오면 저는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이원철 오줌의 극협에서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한국은 굳이 이런 것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시장인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이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잘 보호되고 있죠 아 이거 교과서적인 설명이에요 저는 반대의 답변을 기대했지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겠죠 나중에는 네 비슷한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영국의 유명한 웸블리 경기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축구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그렇죠 거기가 2000년대 중반에 리노베이션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어떤 배팅 회사가 이 경기장이 과연 예정대로 완공되느냐 어머 아니 완공이 늦어지느냐에 대한 배팅 상품이 있었습니다 오 근데 그 회사가 배팅을 받다 보니까 거액의 배팅이 완공지연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면 또 건설사와의 그럼 누가 감리사가 건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 배팅이 걸렸나 왔더니 다 공사장 근처 아 공사장 근처의 배팅샵에서 거액이 들어온 거를 그 회사에서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 왔더니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돈을 건 거예요 내가 게을리하겠다 파업이다 그래서 배팅하시고 병가내고 그래서 이거 연구해서는 사회적 문제가 됐었어요 배팅 회사의 일부 황당한 배팅 상품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팅은 자제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배팅 회사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제 이런 위험한 상품은 안 하죠 누군가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안 하게 되죠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 금산 혼합의 폐해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 너무 여기저기 걸리다 보니까 건설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러네요 심지어 건설업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이권이 개입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스포츠만 아니면 철저히 막아지고 있는 편인데 스포츠 도박은 너무 스포츠 배팅은 너무 창의적인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생기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은 법적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 이외에는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마켓이 자유화되고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면 특히 연예계 쪽으로도 유럽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이번 주에 더 보이스 누가 우승을 하느냐 이런 거 배팅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정말 개미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에게 TV를 보게 만들고 ARS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배팅을 합니다 내 배팅을 맞게 하기 위해서 ARS를 또 계속 걸죠 초과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내가 ARS 수익을 얻고 연구에는 그 스카이라는 위성 방송사가 있는데 아 방송사가 짓는 죄 없이 같이 물려 들어가게 되는군요 이에 같은 배를 타는군요 스카이는 자기가 아예 배팅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와 그래서 고객들한테 TV 보게 만들고 ARS 유료 걸게 만들고 배팅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한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슈퍼스타 K1,2 때 열기를 생각하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리고 슈퍼스타 K1,2 때 같은 열기가 아닌 대회라고 하더라도 요즘 대회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10주짜리 대회일 필요 3개월짜리 대회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판규야 매주 걸릴 거 아니야 그러게요 오버 언더로 걸겠지 점수 막 저기도 걸 수 있죠 연애 편지 같은 거 근데 그거 아 안녕하세요 이거 황당하냐 안하냐 고민이냐 아니냐 그 옛날에 임성훈 씨가 MC를 보던 사랑의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아 작대기 한 명도 못 얻는 사람은 나온다 남자 쪽에서 나온다 여자 쪽에서 개미지옥만 커플이 몇 개가 되느냐 근데 그 정도보다 이 더 보이스의 사례가 훨씬 심각한 게 ARS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거에 더 극단적인 예로 작년에서 영국에 가장 핫했던 배팅은 브렉시트입니다 브렉시트 그것도 배팅했구나 브렉시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배팅하신 분들은 자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겠죠 하... 어? 이거 되게 중요한 표시잖아요 네 국민 투표 결과를 배팅했어요 네 그러면 정치적인 신념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신념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황당했던 이유가 이건가? 2007년 2012년에 한국 대선을 해외 업체들이 배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받겠네요 대선도 그렇고 총선 같은 경우는 오버 언더 배팅이 나옵니다 총선의 오버 언더 배팅은 정당별 의석수 정당별 의석수 그거가 사실은 한국에서 도입이 된다면 큰 인기를 끌겠죠 그리고 큰일 날 겁니다 그러네요 정치적 신념하고 무관하게 그냥 투표를 할 수 있게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도 그랬겠네요 배당률 높은 쪽에 걸어놓고 그거에 투표를 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되죠 군소전당의 약진이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세상에 한나라당 뭐 이런 데 도는 것이고 게팅하는 분들일 수도 있죠 근데 노동당이나 녹색당 지지자들은 이런 거 박지 않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저 친반 통일 고시기들만 가자 무슨 당일 있지 않나 하여튼 저는 역배를 갈 겁니다 꽃밭 등도 가시나요 제가 배팅한 곳이 나의 조국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캘렉시트 투표하고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지금 생각하는 미연방이 생각하는 캘렉시트의 최악의 결과는 서부 해안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오레곤주 워싱턴주까지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영향을 끼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세상에 미국은 합법적으로 배팅할 수 있는 데가 라스베가스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로 미국인들이 좌지우지 당하지는 않을 텐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죠 배팅이 뭐가 하나 나오면 나라 전체가 움직이는 그리고 그걸 항상 결과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고 브렉시트는 어떤 게 더 배당이 높았을까요 탈퇴가 훨씬 높았습니다 아 배당이요 많은 사람들이 탈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잔류 배당이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 배당이 1.2배 정도였고 탈퇴는 6, 7배까지 나왔었어요 그럼 대박이 터진 거네요 그렇죠 배팅하신 분들은 그런데 대부분이 잔류에 돈을 걸었기 때문에 배당이 1.2까지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그게 뒤집어졌고 거기서 짜릿한 손맛을 보신 분들은 또 다음 국민투표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인간이란 매우 나약해서 그게 정치적 신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그런데 원래 그런 쪽으로 신념이 나약해지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제일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글래스고우로 달려가서 재투표하자고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나가자고 우리 영국에서 그것도 마켓이 크게 나오죠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그럽니다 말이 꼬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황당한 예 중에 한국에 제가 의심한 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수상해 보이는 개인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2014년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갑자기 고득점 경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3, 14년부터의 트렌드이긴 합니다 타고투죠 득점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오버운더 배팅이 들어온 그 해입니다 그 해에 유명했던 모호 심판이 개인적 도박과 부채 관련 문제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는 야구편 여러분들은 많으실 것이고 아까도 통계를 통해서 자반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업으로 가졌던 사람이 통계를 발견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네요 저는 KBO를 사랑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랑하니까는 말이죠 저는 관심 피끓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들은 사례가 추측에 지나지 않았고요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금융상품, 특히 그중에서도 보험 설계의 파생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경마의 자손이고 경마가 씨앗을 뿌렸고 전파 전달 속도, IT 기술 발전과도 그 발전 속도의 교위를 같이 한다 라는 것을 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로 물을 수 없거나 도덕성에까지 흠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저주기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경마 결과 일찍 받아보기 트릭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져서 죄가 되는 배팅이 생겼다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왠지 저희는 스포츠 승부주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에 스타리그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브렉시트까지 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네요 브렉시트도 여기서 설명을 제가 연초 오드백과 들은 게 맞는 게 지금 여기서 듣는 얘기인 게 맞는 게 영국이 좀 이 분야의 천국이고 영국인들이 한국 가서 하는 말은 그겁니다 여기는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왠지 모르겠어요 파생보험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스포츠 배팅이 너무나 잘 해주었고 온상이 되면 창의성의 씨앗이 되었던 창의성의 밑거름을 엄청나게 제공해요 그리고 창의성은 다양한 파생 상품을 더 만들잖아요 스포츠 배팅에서 보고 배운 물이 이런 5만 가지 배팅 심지어 이명박 뽑고 박근혜 뽑은 대선에 대한 배팅 에도 영향을 끼치긴 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봤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었네요 저희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출연자에 대한 배팅 환타님이 나오느냐 손혜상 씨가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배팅이라든가 일단 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해외에서 하신다 그래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마 저만 할 수 있는 것들밖에 지금 안 떠오르기 때문에 어떤 거요? 성가비가 단어를 몇 번 틀린다 팩트를 몇 번 틀린다 그건 편집하는 저만 알아요 무조건 오버죠 원래 조작은 오버로 가는 게 조작입니다 언더 조작은 드뭅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있네요 조작의 의심을 받을 확률이 높네요 그리고 참가한 성가비가 너무 불쌍해요 지도 모르게 배당 많이 붙어 첫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놀라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국이었으면 청문회 증인이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 영국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데이빗 베컴이 세 번째 아들을 나왔을 때 배팅 상품이 나왔습니다 딸이냐 아들이냐? 아 그게 아니고요 그건 진짜에 구분했지 그건 이제 셋째 아들이 나왔을 때 그 아들을 스페인에서 나왔거든요 네 레알마드리더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컴 아들이 만 20세 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와 그래서 1번 영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2번 스페인 국가대표 축구선수 3번 엄마 따라 연예인 우와 4번 백수 이 배팅이 있었습니다 우와 전 4번이요 그 저 같아도 그거 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근데 문제는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돈을 한번 베팅하면 그러네요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광고용 베팅이죠 사실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베팅이 우리 지금 배웠잖아요 몇 시간짜리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로 타이밍으로 선물 옵션을 걸면 이자 옵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10년짜리 20년짜리 베팅은 좀 무의미하네요 그거는 이제 주로 홍보 효과입니다 신생 업체들이 이런 베팅도 출시했다라는 식으로 더 매력 있는 거 그럼 뭐 이번 주에 엉뚱한 베팅 이러면서 방송에서 보여줄 테니까 그렇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부디 배상훈의 크라임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범죄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건 TV에서 담배 피는 장면 나온다고 뭐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자기 빼고는 다 스스로를 조절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우린 스튜디오 안에 앉아 이원재 오드메이커와 함께 앉아있다 보니까 너무 빠져들면서 들어서 네 저희들은 좀 상태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생각하게 돼요 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원재 오드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급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끈적임 없이 마법처럼 흡수되는 텍스처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물 한 방울 안 섞인 식물 유래 성분으로 천연 보호막하세요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원채 오즈메이커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옛날에 수염 기를 때 수염 기른 사람이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이거 정리 안하고 수염 기른다는 사람 되게 무시했거든요 수염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요 혐오스런 환타옹의 일생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합법적인 도덕적으로 크게 손상 도덕적으로 크게 흔들 것 없는 상황에서 저주기를 할 수 있다 일부러 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는 것이 혹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나쁜 짓인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구분을 들었습니다 초반에 거울을 이용한 방법이라든가 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들어서 그런지 이게 어떤 여타의 다른 빠개치거나 속에 답답한 문제점을 듣는 기분보다는 시원해요 아주 재밌는 영화를 보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이래서 이게 다 가사를 탕진하고 손모가지를 날려버리는 거구나 재밌었어요 그 재미의 하이라이트가 아마 라이트를 꺼버리는 라이트 끄기 저희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지 아니면 집안에 이런 것 때문에 집안을 날려먹은 분이 계시면 또 분노의 댓글을 쓰시고 그러시는데 그건 당연합니다 그 댓글 하나로 분노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역시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이해하는 즐거움이란 대단하네요 우리 같은 논의 안길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법을 이번 달에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원채 오즈메이커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볼은 다 채워오셨나? 네 그렇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는 손희상입니다 뭐 손짤리는 얘기 있었나요? 아 네 그럼요 손짤리는 수준이 아니죠 10억을 잃어버리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도박하시는 분들을 김성근 감독보단 낫다고 봐요 뭐라고요? 네 그런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근거를 대요 없어요 그냥 하나품이었나 봐요 포켓몬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지적인 즐거움의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우선 다음 주 목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지요 윤세민과 유현쇼와 김상조 기술행정관이었습니다 별 탈없는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